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송달되지 않은 공소장 변경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7.21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고요. 인정된 죄명은 공연음란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은 보시죠. 이제 공소장 변경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범죄의 사실에 관한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인데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기소가 된 상태에서 기소된 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를 죄명을 추가한다든지 혹은 약간 구성을 달리하든지 이런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 준비를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 공판기간을 정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다가 옆좌석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가지고 추행으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추행을 했다. 그러니까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에 관해서 입증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죠. 항소를 하면서 추가를 뭐를 했냐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안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속버스 안이라는 곳에서 자유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연 음란죄가 된다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이 추가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를 하게 된 거죠. 그 추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추가를 했는데 문제는 이 추가하게 된 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피고인에게 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종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결되고 판결이 이제 그러니까 송자를 못 받은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고 재판이 열린 상태에서 재판이 종결되고 그리고 나서 원심이 추행은 무죄 맞다. 그렇지만 공연 음란죄가 인정된다 해서 공연 음란죄에 있어서 유죄가 선고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피고인과 변호인은 나중에 공연 음란에 관한 그 변경된 공소장 변경을 나중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선고는 이후에 받았지만 변론이 종결된 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 경우에 과연 공소장 변경에 따른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맞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송자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추행을 공연 음란죄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실무에서나 학문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첫째 뭐냐면 이 강제 추행을 공연 음란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송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범죄까지 반경할 수 있느냐 이게 세 번째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이 두세 가지의 문제를 다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강제 추행과 공연 음란은 행위가 완전히 다르고 보호법국도 다르고 죄질도 다르다. 따라서 이거는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과 피고인에게나 변호인에게 변경실서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정차에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 그런데 아마도 나중에 제대로만 송자리 되면 변경은 가능할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면 결국은 절차만 지키면서 다시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에 본질적 침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하고 파기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파기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공연 음란죄로 처벌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속버스 안이라는 것도 공공연한 장소라고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절차가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받으라고 한 것뿐이죠. 이제 이 사건에서는 어쨌든 피고인의 가계추행은 무죄가 되는데 공연 음란죄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절차적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재판을 늦게 받을 뿐 다른 이익을 받은 게 없습니다. 사실상 다시 유죄받고 벌금 받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기관이나 재판 절차에 어떤 위법한 걸로 인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죄를 받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재판하면 되니까 다시 처벌되고.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설의 여지가 필요할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절차 위반이 있다고 봐서 파기됐고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다시 파기되더라도 공연 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절차에 관한 판결이었고요.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